우리 복만이 복 많아서 좋은 집으로 가요. 아주. 얘가 어쩌다가 집 밖에 나와있었지? 누가 버렸대요. 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면 살릴 것 같아서 데리고 왔대요. 너무 복만 났다 진짜. 이름이 복만이야 그래서 내가. 복만이? 복만이라고 지었어. 응. 이쁘죠? 이뻐요. 알겠어요. 내가 이제 한 30일만 더 잘 키워서 언니한테 전해드릴게. 감사합니다. 산에 갔다 왔는데 따뜻하니까 아유 누가 버렸다네요. 버린 거. 아유. 얼어서 이거 살릴 수 있을래나.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방바닥 따뜻하니까. 환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야단 났다. 아가야 살자. 아가. 몸이 녹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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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아 암마도 먹고 응가도 하고 시야도 하고 홍만 잘 크자 아이고 이쁘게도 자네 엄마 품이 그리워서 이리 나올거야 알았어 맘마 줄게 아이고 어딜 겨와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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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먹었으면 주무셔야지 응 홍만 홍만 오늘 일주일짼데 일주일 응 홍만아 태어난지 일주일 됐어요 응 홍만 주무셔 이제 언니 얘 데리고 가죠 응 나 데리고 가요 아유 얘 찜했어요 우리 우리 복만이 전원주택 아주 엄청 부잣집으로 가네 복만이가 아이고 내가 내가 다 키워서 유산균이랑 다 먹여가지고 지금 키우거든 오늘 이제 열흘도 안 됐어요 열흘 열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 강아지는 40일 정도 돼야 되고 여름에는 30일 지나면 뛰거든 아니 얘가 어디서 왔다고 아 누가 버렸어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탯줄도 안 잘라진 거를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잖아 지금 아 언니 감사해요 얘 아주 넓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아유 내가 이쁘게 잘 키워 어떻게 주인을 만났네 아 이건 나한테 데리고 오면 살릴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복만이 복 복 많아서 좋은 집으로 가요 아주 얘가 어쩌다 같이 밖에 나와 있었지? 누가 버렸대요 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면 살릴 거 같아서 데리고 갔대요 너무 복만 났다 진짜 이름이 복만이야 그래서 내가 복만이? 복만이라고 지었어 이쁘죠? 응 알겠어요 내가 이제 한 30일만 더 잘 키워서 언니한테 전해 드릴게 감사합니다 어디 보자 복만 아이고 이뻐라 어디 보자 아이고 이뻐라 눈 봐요 복만 눈 좀 보세요 한번 보여줄봐 이렇게 봐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눈 봐 이거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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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눈 떴어 실눈 조금 이제 뜨기 시작해요 엄마나 이거 봐 이제 분유 먹었으니까 자야지 한시 반이네 니가 자야 나도 좀 자요 목만이는 지금 이렇게 치료가 들어갔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목만이는 지금 이렇게 치료가 들어갔네요 목만아 목만아 오늘 밤 잘 일어나줘 아가 사라야 목만이는 지금 이렇게 인계를 맡고 있습니다 목만이 아이고 살았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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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풍만이 따뜻한데 있네 꾹꾹 아이고 꾹꾹꾹꾹 어이구 혼났죠 우리 애기가 풍만 아이고 소랏죠 풍만아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움직이지마 어이구 안되겠다 어이구 마와 봉만아 봉만아 퇴원해서 지금 집에 왔지 눈을 못 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쿠 봉만이는 아주 이 인형에 퍽 파묻혀서 자네 밥 먹고 밥은 잘 먹어요 눈을 못 봐서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딱해라 봉만아 봉만아 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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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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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손을 못 젖혀와요 눈이 아아 봉만아 봉만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봉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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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걸어. 걸어봐. 너 짖지 말라고 그랬지. 덕고 애기라고 그랬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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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몰라. 앉지 마. 걸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 여기를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복만 보여요. 이리로 옳지. 여기 있네 손. 여기. 복만 아이고 복만이가 보여요 이제. 반갑죠? 복만. 아이고 이빠라. 우리 복만이가.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이쁜 새끼. 이쪽도 보세요. 이리로 보세요. 이리로 보세요. 이리로 보세요. 아이고 이빠라. 아이고 장애 장애. 아이고 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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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까. 어이구 이빠라. 복만이가 눈을 드디어 떴어요. 오늘. 아이고 내가 반가워서. 복만아. 아이고 네 뱃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냐고. 아이고. 아이고 언제까지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구라서 내가. 복만. 아이고 어떻게 해. 네 뱃속에. 복만. 네 뱃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벌레가 많아. 아이고 진짜 죽겠구만. 내가 아주. 또. 보는 나도 죽겠는데 넌 오죽이나 죽겠겠냐. 아휴. 참말로. 미치겠다. 그래도 많이 빼내서 그런지 또랑또랑해졌어요. 좋아. 봉만아. 물고 뜯고 씻고. 아주 조용하네. 그거 사다 주니까. 복만. 이렇게 컸어요. 며칠 전에 2차 접종했어요.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마워. 복만. 복만. 저렇게 밖에 운동을 안 해서 걷지를 않으려고. 얼른 갔다 와. 복만아. 넌. 며칠 전에 일사하고 쥐어 왔다. 마음. 뱃속. ى. left. 나. antigens. 나. 나. 감사합니다.